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의 권영찬입니다. 조선욱이 유명했던 문장관 유한준 선생은요. 미술 애호가를 다 같이 내분류로 나눴습니다. 아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보는 사람과 수집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느 분류에 속합니까? 혹시 또 미술을 좋아하지는지는 묻고 싶은데요. 미술하면 왠지 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좀 멀리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 사람의 권영찬은요. 우리 여성 중견 작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과 함께하면 미술이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중견 여성 작가님, 우리 전수경 작가님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개인전 하셨죠? 네. 지난 9월에 개인전을 했습니다. 먼저 어떤 개인전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10년 이상 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전시의 제목은, 전시 타이틀은 바디 컴플렉스라고 했어요. 바디는 몸이고요. 신체, 인체, 신체고요. 컴플렉스는 뭔가 복잡한, 아니면 문장으로 치면 복합어, 혹은 복합 단지, 레저 컴플렉스, 스포츠 컴플렉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몸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상징하는 인체, 사물, 자연물들이 제 그림 안에서 복합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우리가 흔히들 보면 인체를 접할 때는 인상화나 누드화로 접하잖아요. 그럼 그 다양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동양화에서는 전통적으로 누드를 그림의 소재로 삼지 않았어요. 근대 이전까지. 균형 잡힌 몸, 근육, 또 여성의 아름다운 어떤 곡선의 실루엣,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미술이 진행되어 왔어요. 저는 동양화를 전공해서 동양화 재료기법으로 서양화에서 주로 다뤄왔던 누드를 표현한 것이 좀 다른 그림하고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실까 우리 시청자들이 그냥 얼음이 돼서 딱 얼으셨는데 오늘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 먼저 우리 작가님의 경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한국미술신예작가상 수상하신 거 맞죠? 그 이후로 파리, 뉴욕, 필라델피아, 또 마카오 정부 등 여러 다양한 나라에서 전시회를 가졌는데요. 좀 그러다 보면 요즘에 한류라고 하잖아요. 우리 미술작품에서도 한류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2002년도에 첫 전시를 인사동에서 했고요. 그 수상기념전으로 그 다음 해 2003년도에 마카오 정부 초청으로 제가 굉장히 큰 전시를 했어요. 마카오에서. 그때가 벌써 10년 전일인데 2002년도에 제가 첫 전시를 인사동에서 할 때 마카오 정부에서 한국 작가를 하나 섭외해서 대형 전시를 열어주기 위해서 픽업하러 섭외하러 왔어요. 그때 제가 그쪽하고 인연을 맺게 됐는데 단지 드라마나 영화, 배우들, 가수들에 대한 대중음악이나 대중예술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순수미술, 파인아트 이런 쪽에 대한 한류의 관심과 바람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파리나 뉴욕이나 마카오 정부에서 그쪽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미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 작가들의 작업이 또 제가 보는 관점과 제 기준으로서는 굉장히 양질의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인구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근달을 시작해서 뒤늦게 외부의 미술을 접하고 또 우리의 과거의 전통을 돌아보고 그것을 합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능이 많은 작가들이 많고 그런 민족이라서 굉장히 사진, 회화, 조각, 공예, 디자인 많은 분야의 조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굉장히 세계적으로